1, 2, 3 안녕하세요 드리핀입니다 찾아 주목! 우리 드리핀이 아이비클럽 학생업 모델이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저희가 입었던 교복 브랜드의 모델이 되다니 진짜 신기하고 너무너무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어떤 디자인의 교복들을 입어보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돼요 저희 단체로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어? 우리가 모델이 된다고? 이러면서 촬영 당일 전까지 진짜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생, 중학생을 아이비클럽에서 교복을 했기 때문에 좀 반가웠어요 많이 얘기는 안 했는데 아마 가족분들이 알면 너무너무 놀랄 것 같고 옆에 지인들 한두 분 정도는 아는데 너무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아이비클럽 교복하면 그러면 저의 중학교 시절이 제일 생각나는데 그때 이제 항상 제가 교복 입고 달리는 걸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약간 애착의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목푸라 했으니까 이거 잡거나 표정! 이렇게 하는 표정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요 바켓하고 춘추복, 조끼 이런 게 엄청 단정하고 뭔가 교복의 완전체 다 갖춰 입은 것 같아가지고 정말 아이비클럽의 멋과 세련됨을 표현한 것 같아요 중학생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학교 근처에 교복집 있으면 엄마랑 같이 교복 보러 가고 칫솔 재던 기억이 나가지고 뭔가 좀 과거 회상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촬영하는 내내 재밌게 했습니다 더 멋있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이비클럽 친구들 올 시즌부터 저희 드립핑과 함께해요